15일 구청에서는 동대문구 청년직무체험사업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근무와 관련된 노동분야 교육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이번 청년직무체험사업에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42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8월 14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지역 우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게 됩니다. 기상캐스터